적재함이 열린 채 교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맥주병 2천여 개가 쏟아집니다. 교차로는 깨진 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기사 홀로 현장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상자를 치웠습니다. 인근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수습에 나선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인근 식품업체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은 채 빗자루와 눈삽까지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선 시민은 12명. 시청 직원도 힘을 보탰고 출동한 경찰관도 교통 안내를 하며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도로를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맥주회사는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손해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사고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우산도 안 쓰시고 뛰어나와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많이 감사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프로세스 점검 강화해서 재발 방지하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